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1원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시 수상인들은 25년째 표류 중인 뉴욕시 상가렌트 조정 조례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지 두림법안이 높은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식당 위생등급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인들의 높은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한인 여성들의 흡연율은 타인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KBN 뉴스입니다. 오늘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63주년이 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1원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천만 명이 넘는 이상가족, 그리고 수많은 전쟁 고화를 남기 채 전쟁은 3년 만에 남북이 분단된 채로 휴전이 이뤄졌습니다. 종전 6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6.25와 관련된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의 유혹 지혜가 한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오찬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 우린 그래도 목숨을 붙이고 살아서 오늘 63년 후에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유저지에서도 6.25 관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에 함께 참전했던 전우들은 포트리 프리덤 파크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며 먼저 고인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삶의 끝차락에 서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청춘을 바쳐가며 오직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는 영원히 진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우리가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미군들의 영령을 위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한국전 참전용사들 그들의 거룩한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센터, 뉴욕시 소상인 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25년째 뉴욕시 의회에서 표류 중인 뉴욕시 상가 렌트 조정 조례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토니아 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도 뉴욕시의 조례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뉴욕주 상원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소기업 중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18만 5천여 곳, 전체 소기업의 8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건물주의 횡포로 운영의 위협을 느끼거나 리스 재계약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센터와 뉴욕시 소상인 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뉴욕시에서 건물주의 렌트 인상 등의 횡포로 세입자가 강제 퇴거된 경우는 모두 38만여 건으로 대부분 퇴거와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5년째 뉴욕시에서 계류 중인 상가 렌트 조정 조례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상가 렌트 안정법이 우리 중인이어서 기존 가입자가 자동으로 리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렌트를 함부로 못 올리게 구속 중재자를 통해서 렌트의 규정이 결정되고 그것이 구속력을 갖고 법으로 시행되는 이런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조례안은 리스 재계약 과정에 중재인을 참여시켜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재계약을 위한 뇌물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건물주의 악덕 행위로 뉴욕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뉴욕주 상원의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시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는 한편 올 10일을 실시되는 뉴욕시의회 투표에 소상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계 커뮤니티가 유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뉴욕주 드림법안이 높은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무산됐습니다. 부유층 공화당 역시 이번에도 세금 문제를 들면서 납세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원은 회기 마감일을 22일로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주는 드림법안 표결의 실패 자동 폐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추가 비용이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교육국과 리전트 위원회도 뉴욕 드림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공화당은 납세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주 하원이 가결했던 조기 투표제 도입법안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조기 투표제는 본선거의 경우 선거일 15일 전부터 예비 보궐선거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조기 투표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뉴욕주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임신 24주 이후에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권법안 역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여성단체들이 TV 광고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했지만 가톨릭 등 종교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도 소량일 경우 경찰서에 구금되지 않고 법원 소환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를 끝냈습니다. 위생등급 A를 붙여놓은 뉴욕시 식당에 들어가면 왠지 안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등급을 붙여놓은 식당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B나 C등급을 받은 식당들은 등급을 붙여 매출이 줄어드느니 미부착으로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 데일리 뉴스는 시 보건국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식당 1,356곳이 등급이 적힌 카드를 공개하지 않아 등급 카드 미부착 벌금 건당 1,000달러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식당 2만 4천 곳 가운데 5.65%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과반인 745곳이 가장 낮은 C등급 카드를 부착하지 않았고 581곳은 B등급 식당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A등급을 받았던 30곳도 등급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생 규정에 따르면 첫 위생 검사에서 A등급을 기록하면 위생 관련 외부 신고가 없을 경우 1년 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 14점부터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은 등급 미정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검사에서도 A를 받지 못하면 B등급이나 C등급을 인정해 식당 앞에 등급 카드를 부착하든지 또는 등급 보류를 선택해 보건국 행정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등급을 받았지만 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브루클린 소재의 한 레스토랑 매니저는 고객들에게 C등급을 보이느니 차라리 벌금을 무는 게 낫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 건강 챙기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포금을 하고 있으며 흡연율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흡연율도 타인종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뉴욕시 한인들의 흡연율은 뉴욕시의 지속적인 금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에 따르면 뉴욕시의 한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 2001년 33.8%에서 10년 후 35.5%로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인종에서 두드러진 추세입니다. 특히 뉴욕대 의대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한인들의 흡연율은 타 아시안 인종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한인 남성의 흡연율은 35.5%였고 중국계는 17.7%, 인도계 10.1%, 기타 11%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여성의 경우에도 11.2%의 흡연율로 타 아시안 여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주지별로 보면 퀸즈 플러싱의 흡연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으며 남녀 모두 미국 태생이 외국 태생보다 흡연율이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 KCS 공공보건센터는 담배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상물 컨테스트를 주최해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할 계획이며 한인 금연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의료비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것은 치과 치료 비용입니다. 의료보험에서도 치과를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뉴욕시 공립학교에 치과 진료소가 들어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공립학교에서 구강 건강관리진료소를 운영할 치과 전문의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2013에서 14학년도에 첫 선을 보일 치과 진료소는 충치치료, 구강청소,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사용법, 충치예방과 관리, 그리고 치아 영양정보와 금연교육까지 겸하게 됩니다. 학교 건물 내에 자리한 진료소는 최소 주 1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부모가 진료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에 한해 치료하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소외지역 학생일수록 구강 건강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진료비는 메디케이드에서 커버됩니다. 한편 현재 치과 진료소 설치가 고려 중인 학교는 플러싱의 JHS 189 중학교와 PS40 초등학교 등 퀸즈 2곳과 스테튼 아일랜드 PS21, 브롱스 PS107, 그리고 브루클린 8곳과 메네튼 3곳 등입니다. 아직도 샌디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파손된 주택, 물에 잠긴 일터, 일자리까지 잃은 그들은 렌트를 낼 수조차 없는데요. 연방지원금 4천만 달러가 투입돼 렌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커뮤니티 사업국은 지난 21일 연방정부에 커뮤니티 지원 보조금 4천만 달러를 투입한 랜드로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샌디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들이 보다 쉽게 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긴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먼저 지원받도록 저소득층이 중저소득층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금 중 75%는 샌디 피해가 심했던 버겐, 애틀랜틱, 케이프메이, 에섹스, 허슨과 미들섹스 등 9개 카운티에 배정되며 나머지 25%는 주 전체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세입자는 개인별 월소득과 렌트 희망주택의 방 개수를 기준으로 보조를 받게 되며 월소득의 30% 정도가 렌트비로 책정되고 나머지 공정 렌트 가격의 차액만큼이 보조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총 1,000가구의 세입자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소유주들도 안정적인 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주 커뮤니티 사업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